오늘은 돈가스 또띠아를 만들어 볼게요. 먼저 프라이팬에 기름을 둘러주세요. 돈가스를 올려주세요. 저는 두 장을 올릴게요. 돈가스를 노릇노릇 잘 구워주세요. 좀 탔나! 소스를 만들어 볼게요. 마요네즈 3스푼, 칠리소스 약간, 그리고 올리고당 1스푼을 넣어서 잘 섞어주세요. 마구마구 신나게 휘저어요. 후추도 약간 넣어줄게요. 이제 소스에 넣을 토마토를 잘게 잘라줄게요. 마트에서 산 또띠아를 살짝 구워주세요. 또띠아를 다 구웠으면 이제 돈가스를 잘라주세요. 또띠아 위에 소스를 바르고 야채도 듬뿍 올리고 돈가스도 올려주세요. 허니마스타드를 뿌리고 돌돌 말아주세요. 이제 먹기 좋게 잘라주세요. 모두 끝났어요. 맛있게 드세요. 당연히요. 안녕하십니까. 夠 너 너 야채도 된다 밥 ια 마음 zebra 봐라 гл